Q.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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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저의 세트장. Q.정립 이게 거의 대형 피라미드. 기대가 되는 건물이에요. Q.정립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아주 폐쇄된 물건이고 되게 신기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막 사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진짜 부서진 쳐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주 하나하나의 디테일 오 여기 거미줄 차랑 셀카 근데 이제 이따가 여기 위에 올라와서 초회전 여기 위에서 잘 할 수 있어 시드이고 아니면 위험하면 그냥 뺄 수도 있고 진짜 유일이 나는 거 진짜 유일이 나는 거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